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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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년의 고기나 ㅋㅋ 오랜만에 왔다.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? 와우 와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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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보이시나요? 많이 드세요 오빠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 미짓자식인지 참 잘생겼어요 전화번호 뭐예요? 저랑 연락하실래요? 아니 왜 뷔페에서 그런 걸 먹어? 딸기잼이랑 빵이야? 너무 작지 않으실까요? 면란젓, 김치, 월사비 오 맛있다 사시미 오이시 어우 너무 달다 맛있다 아 행복해 아 먹는 행복감이 얼마나 큰데 내 먹으려고 다이어트하다가 면랑젓 다이어트 케이크 김치찌개 맛있다 양갈비 더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어 오빠 배부르지? 허옹이 전혀 없네 디저트 바로 초등학생 인마 이리와 도착 초등학생 인마 이 중에서 이리와 마이 이제 좀 배가 두는데 무거워져 그러니까 와인이 잘 들어가야 돼 고기냄기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 느끼함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음 금시야 진짜 맛있어 오빠 뭐해 영화? 배불로? 배불로? 오빠 나 좀 봐 나 새로운 영화 개봉 안 하잖아 녹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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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 녹차랑 녹차 녹차 녹차랑 녹차 녹차 남편 녹차 너무 뺐어. 빠진 건 아니. 너무 뺐어. 오빠는 좋겠다. 일생을 다이어트 걱정하는 번도 아니었어. 나 때문에 빠졌지? 내가 다이어트 음식 먹어서 오빠가 덩달아 살 빠졌잖아. 오빠는 살 진짜 잘 빠지더라. 근육이 많아서 그런가 봐. 한글자막은 안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